우예종 신임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배후단지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여를 넘긴 우사장은 2020년까지 여의도 2배인 286만 편 규모의 부산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7,500억 원을 투자해 신항 배후단지 127만 평을 조성한 BPA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159만 평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예종 사장은 BPA 직원들은 컨테이너 터미널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서 벗어나 배후 물류단지 개발을 통한 물동형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사장은 또 부산항이 올 상반기까지 968만 4천 T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며 올 한 해 실적은 목표치를 웃도는 2천만 TU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